아 이번에 해볼 영상은 네이버 메이플을 로그인 하시면은 우측 위에 네이버 쿠폰 받고 가세요 라고 있는데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캐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얼마까지 가능한가요? 31600원까지 가능합니다 어 이 쿠폰은 2019년 5월 6일 23시 59분에 받을 수 있고 5일까지 유효하니까 마지막 날 받으면은 플러스 5일 하면은 11일까지 입니다.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첫날엔 잘 안나오고 이틀날 한 점심쯤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것으로 좋아요와 구독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